유튜브 저작권 시뮬레이션 어? 왔어? 너 유튜브 시작했다면서 이거 한번 해봐 유튜브 저작권 시뮬레이션? 초보 유튜버인 캐릭터를 100만 유튜버로 만드는 게임인데 저작권 치매의 선택지를 고르면 게임 오버가 되고 저작권 치매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를 고르면 구독자수가 0명이 돼서 게임 오버가 돼 저작권 시뮬레이션 플레이하실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어떻게 닮은 것 같은데? 난 호기심 많은 여름이 성공! 선택! 포기심 많은 여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아이좋아 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포기심 많은 여름이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그 춤 전체를 쳐서 커버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냥 추도 되겠지 뭐 커버 영상을 찍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형사 등장 당신이 준 안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안무의 창작적인 표현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인 안무가 혹은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신은 저작자인 안무가 성명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보 와 이용하라 바꿔서 성명표시도 해야되는데 잘못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된다니 어쨌든 이제 선택지 최근 유튜브 채널 썸먹힘TV에서 오이당근 레몬 ASMR로 큰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구독자들도 호기심 많은 여름이에게 오이당근 레몬 ASMR을 찍어서 업로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작권 침해일거야 이번엔 안걸리지 ASMR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구독자가 영명이 되어 게임오버 되었습니다 뭐야 최소 먹는 ASMR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 몰랐네 띠용 ASMR을 성공적으로 찍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야아... 게임 클리어 이야아... 게임 클리어 이야아... 게임 클리어 구독자수 늘리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하고 와야겠다 구독자수 늘리기 전에 저작권 공부부터 하고 와야겠다 뭐 될까? sí